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행복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고전강독 의원에서 또 몇 문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정의와 행복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울 것인가라는 부제에 대해서 플라톤의 그러니까 정의로는 이상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라톤의 정의론의 여러분들 핵심이란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역할을 제대로 가장 잘 수행하게 되면 바로 사회 차원의 정의가 구현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대법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상태가 바로 사회 차원의 정의다. 그렇게 플라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론은 제가 해석하기에 개인의 직업관이나 인생관에 연결시켜 보면 대단히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이런 부분에 아주 명쾌한 그런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까지 몇 번 우리가 반복해서 배웠던 것이 모든 사물이나 생명체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한 상태를 우리가 흔히 덕이라고 부르거나 훌륭함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수행해야 될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를 영어로 vice 악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과 악득 훌륭함과 악함 이것이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죠요. 그런데 이제 정의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지스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그런 해답을 주는 거죠. 소크라지스는 그듬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영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소크라지스는 혼 우리가 주로 이제 살아갈 때 활용하는 거죠. 정신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혼은 무척 중요한데 왜냐하면 혼의 고유 기능에는 살아가는 것 보살피는 것 지배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게 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얘기에서 혼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지성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어디하고 관련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것이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지스가 이야기한 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성 혹은 지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죠. 혼은 일반적으로 숨 혹은 목숨을 뜻하지만 소크라지스 플라톤은 인간의 혼의 이성과 지성의 기능과 작용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크라지스 플라톤이 이야기한 혼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고 이성활동 지성활동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있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활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혼의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있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훌륭한 상태가 있을 것이다. 올바름은 혼의 훌륭함이고 올바르지 못함은 혼의 악덕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본 겁니까 정의라고 본 거죠.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과 지성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뭐를 먹을 것인가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다 혼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성의 영역이고 지성의 영역이죠. 모든 혼은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정의라고 본 겁니다. 올바름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의 문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혼의 영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명쾌한 그런 방향타를 제시하는 거죠. 당신이 뭘 해야 되면 대충대충 때우지 말고 확실히 잘해라는 게 아니죠. 그것이 건강이든 식습관이든 업무든 대인관계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훌륭함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부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름 정리가 잘 됐죠. 사회 차원의 정의라는 것은 각 구성원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상태가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고 개인적인 차원이란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직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될 그런 고유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상태가 올바름이자 정의이자 덕이자 아르테다 이렇게 해소하는 거예요. 철학에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명쾌한 설명인 거죠. 올바름 정의라는 것은 혼의 고유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 너무나 멋진 표현이지. 혼의 고유기능을. 이 정의가 여러분 또 뭐하고 만나는 겁니까 행복하고 만나는 겁니다. 정의 행복 혼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한 상태.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최대한 잘 발휘한 상태. 여러분 짧지만 아주 명쾌한 그런 지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영의 영역에 대한 크게 탐구를 못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호암 이병철 회장이 남긴 글입니다. 호암 이병철의 의라는 민석기 씨가 전 책에 286쪽에 나오는 건데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새길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회장 말씀입니다. 나는 일종의 고독감 비슷한 게 있어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곧잘 도자기나 불상 앞에 정자하여 한껏 사색의 날개를 펴봅니다. 나에게는 여간은 파적거리가 아닙니다. 선정삼배라면 깊은 이렇게 삼배경에 빠지는 거죠.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겠으나 어쨌든 잠시나마 새 속의 번거로움을 잊고 무예무상의 심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이게 호암 이병철이 자신이 아주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도자기나 불상 앞에 정자하여. 이건 호암이 이야기하는 혼의 고유 기능에 대한 부분의 단면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호암조차도 뭘 해결을 못했습니까. 영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못 가진 채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신부님도 찾고 목사님도 찾았지 않습니까. 영의 영역하고 혼의 영역은 다르고 소크라데스나 플라토는 혼의 영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죠. 혼의 훌륭함 그것이 바로 혼의 정의고 혼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한 상태다. 호암은 이런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 거죠. 다르게 하면 혼의 훌륭함. 그러나 영의 훌륭함까지는 못 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제가 하고 오늘 정의와 행복의 만남 혼의 훌륭함 혼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한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번에 2월 13일 날 오늘이죠. 도둑놈들이 2권 3권을 쓰고 그다음에 4.15가 되기 이전에 4.15 총선에 관한 책을 4권 이렇게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희망이 아주 밝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거 문제를 다루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